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수도인 새 에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로 21장, 22장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이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을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녁마다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륜하시고 이거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잠깐 여러분하고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온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지금 도표 이걸 해드리는 것만 딱 가지면은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기부터 오늘 요한계시로 도표까지 해가지고 딱 두 개의 도표만 있으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로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그냥 한눈에 쫙 머릿속으로 깨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이게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하는 공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이런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랫동안 성경을 다녔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봐야 될지 어느 때 이런 일들이나 이걸 잘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뭐랄까? 오늘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이때 태초라는 것은 여기에 아주 오랜 얼마의 기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세대를 나눌 때면 고생대 중생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몇억 년 몇십억 년 전 막 이렇게 측정하죠 근데 이 지구의 나이 이런 것을 측정을 인간의 나이로 봤을 때는 인간 창조한 것은 그 나이를 쭉 계산하면 다 나와버려요 컴퓨터로 근데 그게 한 6천 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6천 년 후 끝나고 하나님은 7이 완성의 숫자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6천 년까지 끝나고 천년왕국을 이루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뭐를 창조했냐면 영물이라고 이게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 이 존재들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물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가 반역을 해가지고 큰 우주의 어떤 대혼란이 와요 그래서 창색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으며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래서 대기권을 중심으로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제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하세요 이것이 창색 1장과 주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때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때 땅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죠 그래서 물을 모아서 바다라고 땅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걸 땅이라 육질하시고 했죠 그때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를 엿새 날 마지막에 뭐를 창조했어요? 인간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조하신 이 인간을 지어가지고 그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안에다 뭐를 집어넣었다? 생기 이 생기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누가 이걸 가르쳐준 게 제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생기로 숨을 쉬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기에 보면 르하흐라게 가지고 이거를 또는 표누마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다 그 안에다 불어넣으니까 여기에 보면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생령 옛날에는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죠 산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뭘 교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뭐를 에덴을 또 창설하잖아요 이건 낙원인데 그리고 홀로 그 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좀 흐리다 하나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지으셨죠 근데 이제 인간에게 뭘 안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다 모둠을 먹지만 뭐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루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베이비 가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먹어도 안 죽은다 또 남편의 아담도 먹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야를 번개내야겠다 구원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는 접근을 못하게 하고 내어 쫓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정말로 여기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루와 나무를 따먹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의 추방이 되고 이제 사망 죽음이 오게 되고 고난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서 약속된 이건 약속은 조금 전에 말했어요 구세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뭐예요?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베를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때요? 자기 재산은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으니까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그 부부에게 셋을 주셨어요 그러게 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알죠 여기는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한 자들의 후손이 쫙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벨로 셋으로 이어지는 쭉 이렇게 이제 후손들 에노스, 개난, 마을 날리 쭉 나오죠? 해가지고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됐을 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행위가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이쁜 여자들, 좋아하는 여자들 다 아내로 삼고 거기서 DNA가 변형된 자이언트, 거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골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마귀가 어떤 게 하나님의 어떤 거는 여자의 우선 오진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것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노아는 여기 보면 방주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이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다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최소한의 이때 인구가 지금 BC 홍수나서 2349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한 1600 몇십 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나이가 900세가 다 넘게 살았으니까 아이를 몇백 년 동안 낳았으니까 인구가 한 많게는 180억 적게는 최소로 잡아도 10억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심판받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기회를 주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을 기회를 줬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구원받고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배, 하나님이 설계하고 제도한 이 방주라는 배를 탄 사람만 구원받고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배를 탄 사람 다 멸망했어요 오늘날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라 구원했지 인간을 만드는 종교나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한번 뒤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물이 빠지고 해가지고 1년 한 10일 만에 이제 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샘과 야벨이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서 빨거벗고 있는 것을 이 함이라는 자식이 가서 그걸 보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샘과 야벨은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가렸어요 노아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걸 보고 저주를 하죠 여기가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제 샘의 후손들이 나오고 또 여기 보면 야벨의 후손 여기 야벨은 유럽의 조상이 되고 여기는 주로 이제 아시아 여기 이제 나오죠 샘 여기는 야벨께는 소아시아와 유럽 여기는 이제 쭉 이렇게 아수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갔다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아담을 우리가 인류의 시조라고 노아를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데 열국의 이제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데 너희가 온 세상에 퍼져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후손들이 퍼져가지 않고 니무롯이 충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할 평계에서 큰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같이 높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하고 이제 이게 교만한 마음을 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니무롯이라는 그 뛰어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어 공부하는데 힘들죠 저도 보니까 언어를 하나님 혼자 켜서 말에 안 통해가지고 이 성을 쌓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세메 이 후손 쭉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오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자 이렇게 이제 퍼져나갔죠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세상이 또 주님을 멀리하고 거의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우루에서 이 사람을 택해요 이제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본토와 친척 아비지워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난한 땅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낳았는데 에서는 장작권을 경원히 여겨가지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만 야곱을 낳은 중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쭉 이렇게 지금 함족 속은 이렇게 가죠 또 이제 여기 이리 밑으로도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야배 쪽 속도 가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신 분이 그분이 아들을 어떻게 돼요? 열두 아들을 이제 줬어요 근데 열두 아들을 줬는데 나이가 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 들어왔고 요셉이 애굽에 여기 있죠?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가지고 있을 때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여기 자손들이 다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리 내려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니까는 애굽의 양 바로가 이들을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자 출애굽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모세양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마라와 리비디님 쭉 이렇게 이제 거쳐서 어떻게 돼요? 광해 40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밤에 하고 있는데 다 끝났죠? 40년을 거쳐서 방황하다가 이제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고 요호수화가 이어서 가난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약속해 준 땅을 그리고 이제 요호수화 시대가 끝나니까 사사시대라는 게 와요 이때도 이제 하나님을 반역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해결하면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평안을 주시고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하던 시대에서 인간 통치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초대화 사울은 이제 불순종에서 하나님이 다이색에게 그 축복을 옮겼죠 다이색에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다 이제 이들은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냐 이제 솔로몬이 여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색이 통일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게 돼요 솔로몬이 또 에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에 이어서 아들 로보함이 앙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 7년 자기의 그 왕궁을 건축한 데 13년 동안에 20년 동안 얼마나 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고 고역을 시켜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로보함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세금을 좀 경감해 주고 우리 노역을 좀 쉽게 해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 사람들이 나이 로보함이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권고를 받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어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보면 큰 반란이 일어나 반역이 그래서 왕국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북쪽에는 열 지파가 해서 여러 보암을 왕으로 남쪽에는 유다와 일부의 베냐민 지파가 해서 로보함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여기에 이들은 이제 에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계속 여기도 보면 위에도 나오지만은 19명의 왕조가 250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근데 이제 아수로한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로보함으로 이어서 쭉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도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 약 400년 동안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다 완전히 멸망하고 70년이 지나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바사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성전을 제거하라 이런 폭우를 내려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수룩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룩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선지자들 이렇게 있죠 지금 이쪽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약 시대가 이렇게 쭉 정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런데 어때요 이 유다지파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과 이게 쭉 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런 흑암의 시대가 이제 있게 돼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처녀에게 여자의 우선 온다는 대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에루살렘의 성경에 애현된 대로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 민족의 배반을 받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감남산에서 에루살렘의 감남산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해 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내가 하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아버지 약속한 걸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 대로 오순잘날 마가에 닮으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쭉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 초대교회 시대, 교부시대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러다 이제 기독교는 이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AD 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고 이제 종교 암흑기 이것이 한 1200년 동안 계속되다가 1500년대 16세기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마틴, 루트에서 종교계획이 되고 칼빈, 쭈빙글 이런 사람들에서 이 타락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더 확산되고 지금 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도시대라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때 로마의 황제들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라코, 메사코, 아벤노고가 불 속에 집어넣고 안타 죽은 것처럼 안 죽어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 어린 막내였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AD 90년이 넘어서 95년경 그때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 쭉 이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때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 그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일국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는 내용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보내라게 해가지고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시대라고 교회시대 그 교회시대가 끝나면 어때요? 마지막 때 7년, 예수님이 제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됐어요 자, 그거 우리가 이제 계시록 도표 이게 바로 이제 교회시대 끝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일곱 인자, 일곱 나팔량, 또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고되고 적그리스도가 출연하고 거짓 선자가 해서 얼마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짐승,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육육육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이거나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엄청난 박해의 기간이 돼요 그런데 이 박해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알곡성도들은 휴고가 됩니다 공중으로 휴고가 돼요 후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막 여기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림하기 얼마 전에 여기 이제 큰 성 바벨론 성계의 음료와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 멸망시키고 첫째 부활, 땅 속에 있는 자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낙원에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휴고가 있어서 대살롱의 전설에다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제림을 해요 그런데 이때 마귀는 마지막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게또니라는 곳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지만은 이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군대를 세 개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지만은 이들은 잡혀서 짐승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고 사탄, 사탄도 무적행의 결박에서 천년 동안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어요 주의종들과 성도들 여기서 상급을 받은 충성된 주의종들은 여기 천년왕국에 여기 보면 충성된 자, 이기는 자, 순교자는 이때 천년왕국에 시작되는데 예수님 제림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왕 노릇하고 이 천년 동안 다스린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림할 때 안 죽고 살았던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구분해가지고 양은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고 염소들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서 순교자 이기는 자, 충성된 사람은 왕이 되고 여기 민족 가운데 살아있는 양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부끄러운 곳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내려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이를 낳고 이제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부활체, 영성체로 변화된 사람은 아이를 안 낳아 그런데 아이를 낳아요 여기서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무적에 가둬놨던 사탄을 딱 풀어놔요 그러면 이때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탄이 가서 미혹을 해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반역이 일어나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 이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막 공격하려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이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 창조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여기 불살라버리고 먼저 이게 어떻게 하냐면 백보자 심판을 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았으니까 이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교륙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구에 들어가고 여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지옥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니 없어져 버리고 백보자 심판하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여러분 지금 한 30분도 안 돼서 20몇 분 안에 지금 창색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스터를 한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우스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였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때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불로 심판했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없애버려요 내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겠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보겠어요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겠죠 이게 뭐냐면 바로 천국의 수도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서울이 수도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김정은이가 평양에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만 평양에 살 수 있어요? 충성 아주 당심이 굉장히 이런 충성한 사람들만요 평양에 살아요 북한에 아무나 평양에 못 살아 거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는 그래도 평양은 좀 북한에서 나은 곳이잖아요 다른 데는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충성되고 아주 이렇게 그 뭐 수령 이런 주석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만 거기서 당심이 뛰어난 사람들만 살지 못 살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뭐라고 얻는다고 했어요? 이걸 천국이라고 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는 진짜 천국은 아니고 낙원이에요 낙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때요?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게 천국의 대기소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영혼한 천국에 들어가게 그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라는 고통의 장소예요 영혼이 거기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둘째 부활 천년한국이 지나서 제가 이걸 그때 이제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한국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둘째 부활에 태어난 사람들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다 각사람이 자기 행대로 심판을 받아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부활할 때 육체를 입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 영성체를 입지요 그들은 육체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수도 이 수도가 뭐라고요? 새해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해루살렘성 여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좀 잘못해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천국의 수도니까 천국은 맞지만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천국의 수도인 새해루살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그 밖에, 성 밖에가 이제 다 이런 게 천국이고 여기는 천국의 수도인 새해루살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새해루살렘성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천국이 아름답게 어디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뭐 있는지 아름답게 돼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육체를 영원히 이탈해가지고 지금 육체로는 천국을 못 가요 영원히 빠져나가서 그런 어떤 입신이라든가 육체 이탈 현상으로 인해서 분리가 돼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 천국에 가서 그냥 내려가라 주님은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 안 가고 싶어요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다 그래도 너 사명 감당하고 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려가 이래간 영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얼마나 그림으로도 멋있죠 근데 천국은 너무너무 여기는 눈물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잖아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이별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희락, 기쁨, 감사, 사랑, 믿음, 소망 영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중심에 중앙에 뭐가 있냐면 이런 천국의 수도가 있어요 이 수도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정입방 이게 폭이 1만 2천 스타디온 그러니까 길이도 1만 2천 스타디온 높이도 1만 2천 스타디온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문이 3개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벽옥으로 되니까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이 부시는 정말 벽옥이라는 그런 보석으로 이 성곽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곽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천사가 지금 보니까 열두 문 위에 진주로 이게 다 문들이 진주로 만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진주문 위에가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다 있어 어떤 사람도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해석이 돼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 왕로로 닿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천국에도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유인받은 사람들이 천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 이리 들어가려면 어때요? 천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이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만 2천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1만 2천 스타디온을 이거를 오늘날에 이런 어떤 단위로 환산하면 2,400km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2,400km 우리가 여기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한 400 몇 km 되잖아요 그럼 2,400km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신우주까지가 제가 얼마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한쪽이 2,400 또 2,4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면적을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런던 영국의 수도 런던의 이 면적을 530배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530배 어디가?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이요 런던의 530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인구밀도 현재처럼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구밀도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수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보다 그런데 이거는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계산을 해봐서 최대한 많이 살면 한 530억 정도 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30억 그러면 수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어떤 분들은 가끔 예수 믿으라면 천국이 벌써 꽉 찼다던데 나는 그냥 너무 천국이 복잡하니까 거기 안 갈란다 이러는데 천국은 정확히 얼마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마 이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장조한 이후로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것이 뭐냐면 에덴 농산이에요 그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써 천열한국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이 모든 게 다 정화되고 회복이 돼 예수님이 천 년 동안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께가 얼마냐 144규비 이건 1규빗을 보통 45cm에서부터 50cm까지 하는데 약 65m 성곽의 두께가 성의 높이가 2400킬로니까 길이도 2400폭이 2400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다 진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열두 문은 진주 열두 개의 진주로 돼 있고 기초석이 있는데 열두 개의 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돼 있잖아 거기 나왔잖아 보석으로 싹 돼 있어 여기 다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거기 2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어요 2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렘 성을 그 성을 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둬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 혹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살고 있어요 네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디에 그냥 신부가 사람이 아니고 뭐가 이제 또 나오죠 막 물질적인 게 예 거기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 다음에 그 성은 어떻게 되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같이 그런데 세루살렘의 규모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이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이도 어마어마하죠 2400키로니까 뭐 이게 들어갈 수도 없어 어떻게 아무리 들어가려 문이 있지만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1만 2천 스타들은 2400키로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야 이 두께 성의 두께는 이 성벽의 두께는 144위 약 65미터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열두 문이 있고 위에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열두 문에는 열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거기에 나와있는데 그거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여기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글을 봐도 못하잖아요 이게 아니 2400키로 높이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한 백몇 150m 200m만 돼도 이게 이렇게 성을 보면 제대로 보이겠습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2400키로 높이가 얼마나 그런데 여기 벽으로 돼있으면 얼마나 이게 눈부시고 아름다운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들이 동서남북에 세 개 열두 개의 문이 있는데 이 열두 개의 문이 다 진주로 돼있다 진주로 그런데 여기 진주문 위에가 천사들이 다 여기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주문에가 열두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 그 이름들이 전부 다 이게 하나씩 다 기록이 돼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기초석에는 19절부터 성곽은 벽으로 돼있고 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기초석은 열두 가지 보석으로 돼있다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과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속 봐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우리 보석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저거 하나만 좀 어떻게 좀 가져봤으면 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보석으로 돼 있는지 이게 지금 기초가 되어 있는 그 기초석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두 가지 보석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열두 모의 21절입니까 네 한번 보세요 그 열두 모는 열두 진주로 강분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뭐로 돼 있다고요 이 안에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 우리는 천국에 가면 금으로 된 길을 걸어요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 성 밖에서는 그런 건 아닌데 이 성 안에서는 금으로 된 길을 걸어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믿어 어린 양의 그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안에 성전이 성전이 없다는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고 어린 양의 그 등뿌리 뭐가 열두 기초석은 그 안 나오네 열두 기초석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문에는 이사리의 열두 집하에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럼 한 번 그림을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천국 가시고 싶은 마음 듭니까? 우리가 보면은 참 이제 그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이 세루살렘, 천국의 수도 이것을 보여주었겠는가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죽으면 끝이다 지금 뭐 여러분은 어떻게 영화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죽으면 끝이야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막 이러죠 제7안시일교회 이런 사람들 이단들은 천국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도 천국이 없다는 이런 이단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너무나 박해가 심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쭉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싹 불로 태워버려 없어버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런데 그 천국에서도 수도 안에 에루살렘 성 안에 에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럼 성 안에 들어가려면 마음대로 또 못 들어가요 그게 거기도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가 다 문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새하늘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막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우리 662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백신 패스 가지고도 지금 출입을 못하게 한다 하니까 이게 666 우리 훈련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서 표를 안 받으면 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받으려면 황제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이 이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 표를 가지고 가서 그 가게 같은 데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겠어요 아니 황제에게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 걸 참고 견뎌야 돼 그런 박회를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낳고 콜로세섬 원형경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얼음 속에 죽이기도 하고 별별 방법으로 죽이는데 그런 환란과 핍박과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지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과 박회의 시험 속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천국은 세유루살렘성은 확실히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래도 집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도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구원을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유루살렘성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걸 기록에서 보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세상은 잠시, 잠깐 뿐일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초대교회에 권한받은 성도들에게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666이나 이름을 받으라거나 저 그리스도 경배하고 구상에 절하라고 할 때도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린도 우서 4장 1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때도 초대교회에 고린도 인성들도 환란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여러분이 환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으면,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더 큰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 처소란 말이 맨션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스도의 제림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림 나중껄 한번 볼 수 있나요? 이제 여기 성문 이렇게 해놨고 아내를 좀 이렇게 해놨네요 해놨는데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성도들 이제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 내 생물들이 그 앞에 있고 일곱 영이 있고 금재단, 생명수가 보좌 앞에서 흐르고 있죠 쭉 그리고 입사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여기 실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찬양하고 구원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주님 성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베드린 것이 지루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살기 힘들 거예요 왜? 맨날 전국에서는 애베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걸 좀 이렇게 표현을 내부적인 것을 조금 했는데 이제 성곽이잖아요 쭉 이렇게 성곽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거든요 뒤에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다시 앞에 그림 한번 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분명해져야 됩니다 아 이게 천국이 아니고 이거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건 천국의 수도인 새 루살림성이다 그리고 천국은 이 밖에 있고 그래서 문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만국의 왕들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여기 성문을 통해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뭐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이걸 이렇게 새 루살림성이 천국의 수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땅은 뭐고 또 왕들은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천국이 있는데 뭐가 또 땅의 왕들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도 말하더러 이것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공중에 달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이 천국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수도인 세루살림을 두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쭉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창세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누가 산다고요 여기에 어린 양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산다고 이게 이제 나가버렸는데 여기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서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려면 신부 단장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서 신부 단장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저 에루살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나오겠지만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 성 밖에서 살아요 우리는 다 세루살림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